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모든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오 성령의 기름 붐을 충만히 부으시옵시오 이 한 시대에 원없이 한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